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욱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카카오와 크래프톤, 인터플렉스, 효성 TNC, 한화 시스템 이렇게 5가지를 먼저 가져오셨고요. 반정민 소장의 픽은 틴크웨어, 이노와이얼리스, HPSP, 가비아, 퍼스텍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뜨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잘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이 종목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이 있으시다. 그러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봐야 될 텐데 유튜브에서 댓글창에 장민님이 존경하는 반소장님과 이차장님 안녕하세요. 라고까지 하시면서 좋은 종목 설명을 부탁드린다. 반갑습니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석욱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카카오. 카카오요. 카카오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사부기 실적도 지금 컨센서스가 다시 높여지고 있는 추세고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성실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점이 우선 카카오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뭐 사부기 영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들도 작년에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이 목표 주가도 카카오로 상향하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4분기 작년 상반기 때는 이 광고 쪽에서의 집행이나 여러 가지 예산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많이 집중이 돼 있죠. 그러면서 이 광고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 성수기에 진입하는 효과가 작년 4분기 또 올해 1분, 2분기 때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SM 쪽에서의 성과급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의 이 구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정치가 높아지는 점이 어떻게 보면 본업에 대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7%대에 근접하는 수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카카오의 재무적인 개선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카카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자, 이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십니다. 질문을 바로 주셨는데 장투미주님이 카카오 드디어 가는 거 맞나요? 진심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우선 최근에 어떤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높이는 기업들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전에 목표 주가를 6만 원 중반대에서 6만 원 후반대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6만 8천 원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저희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크게 무리가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팅크웨어고요. 팅크웨어. 이 팅크웨어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지도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주요 상표로서는 아이나비 시리즈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환경 생활 과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기업이 로봇이 많이 잘 팔린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현대차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 그러니까 포티투닷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연관성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포티투닷의 주요 주주가 아이나비 시스템즈이고요. 팅크웨어의 자회사가 아이나비 시스템즈이기 때문에 이 연관성을 계속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로보락이라고 제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 생활 과정 부분에서 작년에 누적 매출액이 1,300억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팔렸다는 얘기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로봇 청소기 같은 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올해 실적, 4분기 실적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022년보다 로봇 청소기 매출에 대해서도 23% 증가를 했던 점을 봤을 때는 4분기 때 실적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전체 매출의 49%를 차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4분기 때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도 좀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세가 들어갔던 점이 체크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윙크웨어 첫 번째 종목으로 반소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홍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 크래프톤 가져오셨죠.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역시 장미님이 또 주셨는데 크래프톤을 42만 원에 비중 2% 공모주 받으신 건데 이걸 아직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추가 매수를 많이 해서 이걸 탈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매수가가 40만 원 이상의 가격이면 꽤 보유하신 지 오래 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선 이왕 어떻게 보면 보유하신 김에 저는 좀 올해는 한 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약간 추정치가 내려갔긴 했지만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크래프톤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25%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4분기, 작년 4분기가 비수김에도 불구하고 배틀그라운드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거의 우리나라 쪽은 아니죠. 배틀그라운드 쪽의 매출이 해외 쪽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게임 업종 안에서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흑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게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점수를 더 주고 있는 점이 이 게임 업종 안에서도 종목에 대한 슬림화가 시작돼야 되는 때에 이 크래프톤에 대한 부분이 탑회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쪽에서의 유동성 부분은 계속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쪽에서의 게임에 대한, 런칭에 대한 부분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예정돼 있는 부분이 1, 2, 3분기 때도 꾸준하게 잘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기존의 배틀그라운드에 플러스 신규 게임이라고 했으면 아케이드 모드나 여러 가지 서비스 쪽에서의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해외 쪽에서 매출이 인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인도 쪽도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접속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 보유관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장미님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반 소장님. 네, 이노와이어리스라는 기업이. 이노와이어리스. 네, 그렇습니다. 이동통신용 시험장비 개발 제조업체이긴 한데 특히 무선망에 대해서 최적화 솔루션과 빅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도 솔루션에 대해서 단말기 제조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는 통신 장비로서 판단하시고 6G 개념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5G 스몰셀 수출이 4분기 때 집중되는 것을 양상을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300억 이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4분기 때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적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4분기 때 좀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그래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됐던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도 6G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11일 기준으로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 당시 때 CES2024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연계됐던 점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CES2024는 안 가고 6G를 살피기 위해서 삼성 리서치 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G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계속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적은 비중으로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노아엘리스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송 차장님 다음 정보기요.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상승률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갤럭시 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인터플렉스는 약간의 좀 애플 쪽에서의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이 연팩 행사에서 갤럭시 링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인터플렉스에 대한 PCB나 이쪽에서의 그 메인 기판에 대한 이 공급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이 신규 어떤 제품과 이거에 대한 어떤 세분화가 진행됐을 때 PCB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PCB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인터플렉스에 대한 수요 부분은 지금 현재 뉴스에서도 그렇고 계속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좀 약간 또 갭 이상으로 좀 출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규 진입보다도 저는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 이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의 MX 부분 쪽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금 신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런 니즈가 많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링뿐만 아니라 메타 영역까지도 진출하면서 관련된 부속, 부품 주제율이 오늘 좀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추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I와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연관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반소장님 종목하겠습니다. 네, HP SP입니다. HP SP. 이 HP SP는 고압 수소 언일링 장비에 대해서 좀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굉장히 좀 레퍼런스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TSMC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같이 좀 부각을 받는 것은 온 디바이스용 AI 관련된 이슈도 좀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제품에 대해서 필수 저 선단 제품 수요의 증가에 따른 전망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 대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동사가 좀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크다 하더라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의 경우에는 신규 고객형 매출 발생과 파운드리 수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고 심지어 그 동탄 신공장에 따른 캐파가 늘어나게 된다 하면 동사의 경우에는 매출도 늘어나지만 기존의 매출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40에서 50% 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는 굉장히 고압 습식 산하 공정이라고 해서 HPO라고 있는데 이 HPO에 대한 부분들도 하반기 때 매출이 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의 경우에 매출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인데 동사의 경우에 경영진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람코 아시아 코리아 파이낸스 디렉터로 있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투자 관점으로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성훈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효성 TNC. 효성 TNC. 우선 주가가 12월 말부터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4분기가 전통적으로 어떤 비수기인 게 바로 이제 효성 TNC의 섬유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스프레드가 좀 하락하는 추세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재고일수가 증가하더라도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겨내면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있을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작년 3분기에 대비해서는 소폭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전에 안 좋았었던 재작년 쪽에 실제 본다고 했을 때 효성 TNC의 흑자 전환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역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감소세가 실제 감소세가 예상이 되지만 하지만 타이오코스 쪽 시장 같은 경우는 완만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효성 TNC에 대한 시적에 대한 부분은 완만한 수요 부분이 다시 확인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3분기내 그 전에 베트남 쪽에서의 공장 건설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 대한 우려 부분이 나왔지만 이제 올해 상반기 때는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효성 TNC에 대한 올해 상반기보다도 올해 하반기 시적을 대비하면 12월 중순부터 떨어진 주가 수준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TNC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가비아입니다. 가비아. 이 가비아는 신규 투자로 보기보다는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시길 희망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는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업체이긴 한데요. 특히 기업들 대상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 계속 좀 앞으로 주목을 하시는 게 매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조사업체인 가트너라고 있는데 올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6,787억 달러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한 20% 성장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클라우드 시장이 계속 좀 주목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심지어 최근에는 서버 등의 하드웨어 프로그램보다는 빌려 쓰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쪽에 계속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의 경우에, 이 동사의 경우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작년 12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기관의 순매세도 같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작년보다도 재작년 22년 11월 당시 때부터 외국인의 순매세가 계속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의 순매세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비아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 자회사인 엑스게이트 쪽으로도 눈을 돌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비아까지 생각을 해보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작년 4분기 영업일기, 작년 3분기에 대비해서 3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흔들림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성 사업이나 또 UAM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한화 시스템에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3분기 때 영업일기 같은 경우는 230억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크지만 우선 그 전에 방산 부분 쪽에서의 정산 부분이 한화 시스템은 작년 3분기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선 작년 3분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화 시스템도 자체적인 ICT 쪽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개발비와 또 성과급 반영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에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도 너무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우주 쪽 그리고 UAM 쪽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저는 한화 시스템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또 오늘 조정받았을 때 매수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 12월 초였죠. 한화 시스템의 위성에 대한, 발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가 항상 이루어지면서 최고가까지 계속 썼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한화 시스템의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추세입니다. 땡!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추세이다라는 것까지 마지막에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다섯 번째는 뭐죠? 네, 퍼스텍이고요. 퍼스텍. 이 퍼스텍은 방위산업 전문 업체인데 그 항공우주 그리고 유도 및 지상 무기 등을 통해서 방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3분기 때 기준으로 좀 봤을 때는 생산 능력 및 가동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 수요에 따라 해외 진출도 좀 확대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실정학에 대한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기대는 된다. 그렇지만 결국은 북한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부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지난 15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서도 시장 연설에서 영토 조향을 반영해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일시적으로 좀 상승하긴 했는데 최근에 조정 상태지만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적은 비중으로 매수는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 핵전쟁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슈는 이슈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이슈는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거기다 총선 시점이라는 것도 포인트이긴 하지만 푸틴이 방북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퍼스트 해까지의 방산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단기적인 수익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5개, 5개, 10가지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체크하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